자 보인다 보인다 뭐가 보여 그 그 아저씨 아 우리 아빠 보인다 아빠 나도 뭔가 검은색의 보여 아빠 보이고 자 오케이 레버 가 아니라 음악 열쇠를 획득했구요 이 음악 열쇠를 아 여기다 됐다 자 영어로 영어가 쓰여있는 건반이 나왔어 영어가 쓰여있는 건반 음 A 그래 A G A B 가 나와 됐어 그 다음에 114.3 113? 114.3 114.3 오케이 됐어? 어 이빨 열쇠 아 아 뭔 소리야 이거 아 이상 소리 나는데 씨발 왜 뭐라봐 쩝쩝대는 소리나 어 잠깐만 헤이 어어어 뭐 있어 또 해야할거 왜 아니 귀에 어 위에 이제 매듭이 있는데 그게 위아래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네 귀에 매듭이 있고 위아래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? 음 그게 대체 뭔 소리야 내가 설명해도 진짜 그게 뭔 소리인가 하겠다 들으면은 잠깐만 나 이거 지금 귀 돌리면 돼 귀 잡았어 귀 집었어 어 귀 집어서 너한테 보낸다 아 아 아 이 크레인이 뽑기 모양인가 설마 음 됐어 지금 나 그래서 상하자우 있거든요 어 말해줘야지 상하자우를 말해줘야 된다고 어 내가 내가 입력하는 건데 아 그래 잠깐만 지금 1 2 3 4 5 이렇게 있거든 응? 아 형 그거 첫번째가 1 2 5 5 5 2 2 야 그러면 이제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안되는데? 어 아 이거 그럼 아 이거 그럼 1 4 4 인가? 형 그거 그 3개가 어떤 어떤 모양으로 되어있어? 왼쪽으로 그러니까 줄로 왼쪽 줄 두번째 줄 세번째 줄 세로로 되어있지? 예 그러면 1 4 4 일텐데 1 4 4가 안돼 그러니까 아니면 반대로 5 2 2 인가? 아까 근데 5 2 2 했는데 안됐어 5 2 2 했었어 우리가? 너가 맨 처음 말한게 5 2 2 야 아 그래? 잠깐 왓츠아웃 어? 일단은 지금 귀도 불이 들어왔어요 이 말은 즉슨 뭐다? 너한테 달려있다 일단 좀 알려주지 않을래? 어떤 걸 알려줘야 되니? 당연히 아까 그 한 줄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 2 3 4 5 맞는데 1 4 4 안돼? 1 4 4? 어 난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? 안되는데? 4 4 1 반대로? 아 잠깐만 미안 진짜 미안한데 1 4 4? 어 됐어 아 나 왜 자꾸 두번째에 놓고 왜 이래라고 생각을 했지? 밥 아아 자 1단계 다음 순서대로 액체를 넣으시오 아 조합식이구나 이게 산 산? 그 이거 초록색이 산인가? 그거는 이제 너의 어 너에게 달려있지?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물 물? 그 다음에 뜨거운 커피 커피 뽀글 뽀글 해가지고 붓고 자 응 2단계 응 살이 삼각형일 때 살이 삼각형일 때 X됐다 이거 그 전에 말해줬던거 아 암 기억 못했는데 왜 나 기억해 아니 이거 도형이야 나 이거 흰색 흰색 흰색이 흰색이 뭐야? 흰색이 물인거 같아 그래 물 어 지금 삼각형이야? 어 삼각형이야 물 그 다음에 이거 그 검은색 피인거 같은데 이거 커피인가? 어 이거 커피야 커피 끓이는거야? 아니 그냥 차가운거 아이스 아메리카 왜 조졌다 나 불에 올렸어 아 뭐해 아 팔팔 끓네 빨리 시켜 병신아 다시 다시 아 1단계부터 다시 해야돼 잠깐만 1단계 기억하니까 내가 해볼게 2단계로 넘어왔어 그러면 물이랑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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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이 뜨아야? 어어 음 자 머리카락 여드름 매끄러울 때 뭐야 머리카락 자 어 이거 뭐지 산 산인데 뜨거운 산인가 뜨산 뜨거운 산 뜨산 그 다음에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나이스 완료 오케이 뭐야 어 뭐야 야 뭐 기어가는데 아저씨 그러니까 지금 시발 나는 이거 슬라임 같은게 기어가고 있는데 아 슬라임은 슬라임은 귀엽기라도 하진 저 아저씨 뭐야 거미.. 스파이더맨인줄 알았어 됐다 오오오 야야야야야 아저씨 살아난다 살아난다 아빠 인간이랑 그런 상영문자 상영문자는 아니고 도형들이 나왔거든? 어 도형 응 그.. 커피 한 모금 하고 있을테니까 도형 나오면 알려줘 미래 편아노 전원을 키면은 이제 요동을 쳐 나도 요동을 친다 이거 뭐 나오는데? 혹시 그 상영문자 그런거 있을까? 어 직사각형 두개 직사각형 두개 어 넌 넌 뭐야 나한테 말해줘야 해 아 그래 이거 시간제한 있나 다시 오케이 자 켜 자 켜! 어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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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스야? 어 그 다음에 나비 오케이 그 다음에? 그 아래 아래 티읍 아래 티읍? 십자가 검 검 검 눈 눈 자 그 위에는 직사각형 아래에는 정사각형 두개 오케이 사슴 사슴이 어딨어 아 됐다 뿔 달리다 아 오케이 자 왼쪽 왼쪽 직사각형 두개 왼쪽 직사각형 두개? 왼쪽 직사각형 두개? 왼쪽 직사각형 두개? 왼쪽 직사각형 두개? 오케이 나이스 사람 오케이 어 자 그 으 ㅇ ㅇ이 뭐야 아 아 ㅇ 일출 일출 땅 땅의 일출 땅야 꺼졌어 아 병신새끼야 뭐야 땅의 일출이라고 아 그니까 아 ㅇ랑 ㅇ가 있어가지고 순간 헷갈렸어 아 이거 시간 시간 너무 개빡세 다시 시작할게 자 하나 둘 셋 자 그 아 잠깐만 아 병신새끼야 오케이 오케이 시작할게 아니 아직 기다려봐 꺼야돼 아 이거 안 꺼지잖아 아 됐다 꺼진다 자 잠깐만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S 아 시발 잘못 눌렀어 미안 아 다시 직사각형 두개 오케이 직사각형 두개 어 이거 뭐야 동그라미 물 물병 거꾸로 세운거 아 어 자 그 십자가검 십자가검 하트 오케이 자 아까 그거 일출 으 라스트 아 눈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피 나도 피 나온다 어 살렸나 이거 이동한다 됐다 오 야야 돌아온다 피 채워서 돌아왔다 아빠 돌아왔다 형 나 지금 이거 촛불 하나 켜줬거든 촛불 하나? 어 지치 이거 해이 이거 그 나 볼 수 있는데 어 야야 쟤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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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예왜 왜 뭐가 내려와 살린거 아냐? 뭐되 자 어 이게 그 33큐브 있어 33큐브 어어 아까 그 흰색 검색 그거인 것 같애 어 얀어요 자 그래서 Uh 너한테 달려있어 어? 나는 이걸 볼 수 밖에 없어 쟤 아저씨 뭔데? 이.. 난 이..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긴박해 나 이 촛불 켜진거 말고 뭐 없는데? 아니 나 저 아저씨랑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좀 찾아볼게 사투를 벌이고 있어봐 아니 왜 난리야 쟤 나한테 체스로 방금 흰색이 검은색한테 털렸어 아 그러면 나도 그 체스를 봐야겠구만 자 그 체스는 뭐다? 4 2 3이다 4 2 3 다음이 장미 장미? 어 장미는 1 3 7 8이다 1 3 7 8 나이스 됐니? 어 됐어 나이 딸 로즈구나 많은 시간이 지났구나 살렸어 우선 살렸어? 어 아빠 살았어? 어 오케이 너랑 나랑 합작한거네 됐다 나를 다시 살려야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만든 큐브 안에 갇혀있단다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응 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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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어? 내가 뭘 하면 될까? 기다려봐 어 어 뭐야 이거 뭔데? 형하면 너무 궁금하네 금색 큐브 어 근데 그걸 아저씨가 집었어 집었어? 그리고 어떻게 했어? 그러고 일어났어 일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? 그러고 미래안의 과거 과거안의 미래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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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브 입력 가능 어 큐브 입력 가능 자 4 5 6 7 9 4 5 6 7 9 나이스 이거 큐브 다시 얻었어 내가 두사람 모두 동시에 큐브 중앙을 10초동안 누르래 이렇게 하나 둘 셋 오 오 됐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검은색 금색 부어요 금 큐브 아버지 그리고 검은색 어 아버지 검은색 그리고 금 큐브 아버지 검은색 아버지 아버지 검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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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랑 나랑 보는 화면이 같아지나 설마 그런거 같아 어 나 다시 원래대로 우리 그 숲 왔다 어 나도 숲이야 호수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와 과거는 함께 섞입니다 형이랑 나랑 대사 똑같아 당신과 상대방은 동일합니다 아 와 만났다 두 명 모두 이제 호수일 것입니다 영혼이 꽃필꽃 말이죠 하이파이브 오 오 둘이 앞서 나무로 됐어 오 꽃나고 꽃 피는데 어 끝났어 와 와 이렇게 오 되게 재밌었다 그러게 아 근데 좀 심화하다 스토리가 뭐지 약간 신박한데 그리고 어 나 이런거 되게 처음 해봐 와 마지막에 마지막에 대사 하나까지 다 똑같아지는거는 좀 맘에 들었다 와 되게 왔다갔다 하는게 되게 재밌었어 와 오 재밌네 오랜만에 이런거 또 이런거 하니까 내가 말랑말랑 해줘이 갓게임이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갓게임이네 선택 잘했다 누가 선택했냐 역시다 야 야 The best within 이었습니다 Yeah You meet the cube 재밌었다 호의 잖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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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